오늘은 호구를 찬양한 상태에서 벽장회의를 치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구를 찬양하십시오. 호구를 찬양하십시오. 호구를 찬양하십시오. 호구를 찬양하십시오. 호구를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격자 부위를 이제 직접 치고 나가 보겠습니다. 저거다 머리 치고 나가세요 제자리 손목 치고 저쪽으로 나가야 돼요 손목 허리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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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는 공간치기를 격자 할 수 있습니다 공간치기 혼자 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치기 지금 호구를 차종한 상태에서 머리를 치는 것을 혼자 공간치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공간치기 먼저 머리 왕복 이래야 하겠습니다 머리를 전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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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손목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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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치기까지 배워보셨습니다 공간치기 우리는 적은 협소한 공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죽도를 운영을 하면서 손에 자극을 주고 또 발굴을 통해서 발바닥에 자극을 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또 근력을 키우고 건강에 도움이 중 또 기압을 통해서 기력을 원활하게 끌어올리는데 매우 유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훈련장을 늘려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